안녕하세요. 이만숙입니다. 발효 반찬 가게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저희들 동영상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냥 반찬 가게가 아니고 모든 반찬을 발효를 해서 만드는 반찬. 그게 발효 반찬 가게의 특징이죠. 우선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3회째 유인균이나 유온플러스균으로 발효한 음식들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가서 이 사진을 다 찍고 그랬는데 보통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전시회를 열었었는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전시회를 못 열었습니다. 총 6행가까지 저희들이 열었죠. 한번 여러분들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저희들 유인균이나 유온플러스균으로 만든 고추장, 막장, 된장 이런 거고 이 옆에 있는 거 이거는 식초입니다. 이거는 멸치액젓, 젓갈류죠. 젓갈류도 유인균 발효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늘, 장아찌, 그 다음 초란도 만들었죠. 여기 초란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초란도. 그러니까 식초에다가 달걀을 담근 거예요. 식초에 달걀을 담그게 되면 달걀 딱딱한 껍질이 싹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달걀 알만 다 이렇게 나오는 고개 초란이 있죠. 그것도 한번 저희들 실험했는데 다 성공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인균 발효로 여러 가지 음식들. 여기 저희들 대리점들이 한 50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제 그 대리점에서 이런 것들을 다 출품하고 전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유인균으로 만드는 요구르트입니다. 요구르트. 이게 되게 맛있습니다. 이제 보통 저희들 전시할 때 이게 시식회를 하는데 이것만 풍기가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게 애들이 되게 좋아하죠. 오면 먹고 또 이렇게 줄 서가지고 또 먹고 또 돌아가서 또 먹고 이래가지고 이제 빨리빨리 이제 이게 풍기가 되고 제일 먼저 이게 풍기가 되죠. 자 이거는 이제 청. 여러분들이 이제 설탕 마이너 가지고 이제 청을 만드는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청 만들 때 이제 발효종자균을 사용을 하게 되면 설탕을 조개만 넣어도 됩니다. 뭐 한 20% 30% 이 정도만 넣어도 아주 맛있는 그런 청이 이제 나오게 되죠. 뭐 상하고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발효 요거는 이제 발효환 이제 그 금가류를 이제 발효된 거죠. 뭐 호두니 뭐 이런 이런 맛있는 금가류 있잖아요. 그걸 발효를 해가지고 이렇게 꼭꼭 씹어 먹을 수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금가류 같은 경우에는 그 조금 이렇게 딱딱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소화가 잘 안 되고 막 이런 게 오래 났으면 소화가 안 되고 그러는데 발효시킨 거는 금가류 이렇게 환으로 만드는 거는 소화가 무지 잘 됩니다. 그리고 뭐 한 6개월 1년으로 놔둬도 전혀 뭐 상하고 있는 게 이제 없죠. 그러니까 이제 발효는요. 부패는 부패균이 부패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건강하고 야무지고 실한 저희들 유원플러스균이나 이런 걸로 이제 발효를 하게 되면 부패균이 거기에 접근할 수도 없고 또 실제 접근하더라도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균 건강한 균 그런 균들이 음식을 장악하고 있으면 그걸 우리는 발효라고 그러고 부패균들이 음식을 장악하게 되면 그걸 우리는 부패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만드는 요거입니다. 요거는 척콩 이제 콩을 식초에 다 담가 놓은 거죠. 콩을 식초에 담가면 척콩이 됩니다. 요것도 대개 그 인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척콩장을 이제 저희들 유인균이나 유원플러스균을 사용하게 되면 콩이 그 다음날 척콩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척콩장을 EPC라고 이제 음식 이렇게 건조하는, 식품 건조하는 기계가 있잖아요. 그 한 7만원, 8만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로 이제 건조를 시켜가지고 요렇게 이제 분쇄기로 갈아가지고 분마를 만들어 놨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애들 같은 경우에 이거 되게 잘 먹습니다. 막 퍼먹고 막 그러죠. 그 다음에 소금, 요거는 이제 발효소금이거든요. 소금도 이제 저희들이 발효소금, 요거는 아로니아, 아로니아를 가지고 발효소금을 만났습니다. 아로니아 발효소금이죠. 그리고 뭐 생강 발효소금, 그 다음에 뭐 구기자 발효소금, 베르필 발효소금을 다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만드는 것 중에서 이제 그 버섯 있죠. 표고버섯, 표고버섯을 발효를 시켜가지고 분말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라면 먹을 때 표고버섯 발효 분말, 발효양념이죠. 그걸 조금만 넣으면 라면 국물이 무지 맛있어집니다. 그런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표고버섯도 하고 멸치도 저희들이 발효해가지고 멸치 발효 분말도 만들어봤죠. 그렇게 이제 뭐든 이렇게 발효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양념으로도 하고 이런 것도 벌써 다 해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하는데 모든 핵심은 뭡니까? 바로 이 균이죠. 균이 있어야지, 발효종자균이 있어야지 발효가 안정적으로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균 없이도 발효되는데 당연하죠. 공기 중에도 미생물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옛날에 우리가 50년 전, 100년 전에는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 또 우리 벽이라든지 근처에 있는 미생물들이 다 건강했습니다. 근데 요즘 미생물들은 어떻습니까? 공해죠. 환경이 별로 안 좋습니다. 밭에는 농약뿌리죠. 비료뿌리죠. 미생물들이 살려야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미생물들이 별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미생물이 음식을 제대로 발효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삐리빌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청국장이라든지 장아찌나 이런 거 옛날 맛이 안 납니다. 특히 장아찌 같은 경우는 석 달 정도만 있으면 물러지거든요. 그거는 미생물들이 빌빌 그려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야무지고 싫하고 건강한 유인균이나 유원퍼러스균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1년 내내 있어도 장아찌들이 아싸가 상한 게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미생물들이 야무지고 싫하고 건강해서 장아찌나 젓갈류 같은 게 건강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건 식초죠. 쭉 해가지고 식초도 우리가 지금 레시피 개발한 것만 해도 한 300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한 200가지 정도죠. 그래서 이제 식초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아로니아 같은 경우에도 향균력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식초가 잘 안 되거든요. 아로니아는 준비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로니아 가지고 식초 만들 때 되게 애를 먹었습니다. 한 5, 6년 정도 계속 실패하면서 고생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알겠더라고요. 얘들이 그래가지고 순수 아로니아만 가지고 발효식초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생강 같은 경우에 새한 거 있잖아요. 새한 거 이런 것들은 새한 그런 음식들은 대부분 다 균들을 못 살게 굴죠. 그래서 저희들 이 균 가지고도 처음에는 되게 고전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걸 알겠더라고요. 아 요렇게 하면 생강식초가 되는구나. 지금 저희들 생강식초가 있는 경우에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걸 이제 뭐 생강식초 이제 좋기는 좋은데 하나 단점이 이제 조금 비싸다는 거죠. 요만한 이제 500ml 한 병에 이제 저희들이 4만 5천원 받거든요. 근데 이제 드셔보시면 압니다. 왜 4만 5천원인지. 그리고 뭐 하여간 식초 안 되는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들이 거의 한 200가지 정도. 저번에는 이제 요거 말고 또 다른 사진도 저희들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거는 이제 100가지 식초 전시회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이 100가지지 실제 출품된 식초는 130가지 정도가 이제 출품이 됐거든요. 이제 보고는 이제 뭐 식초 130가지 130종류면 웬만한 건 다 식초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로 만드는 거 아니. 해삼 있죠. 해삼. 그것도 식초가 됩니다. 해삼도 식초를 만들었고. 저는 이제 그 해삼 식초를 제가 먹어봤는데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먹어보니까 여름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있죠. 여름에 새벽에 바다 가면 이제 바다 냄새가 나요. 새벽에 여러분들이 여름에 바닷가 가고 싶으시오. 그러면 바닷가에서 바다 냄새가 납니다. 해삼 식초를 만들면 그런 냄새가 납니다. 그런 맛이 나거든요. 그거를 이제 물론 먹어도 되는데 해삼 식초 만들면 해삼이 하나도 없습니다. 뒤에 전부 물이 다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물에 타가지고 드셔도 되는데 그걸 하면 돼요. 저기 그저 이렇게 바다에서 나는 거 뭐 이렇게 해산물 같은 거 있죠. 그러면 나물 묻힐 때 이제 젓갈 같은 것도 쓰지만 이제 젓갈 할 때 저희들이 해삼 식초를 조금 넣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름날 새벽에 바다에서 나는 그 냄새가 바다에서 나는 바다 이거 봅니까 거기에 먹는데 제가 요리 같은 거는 주변에 요리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발효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굳이 할 이유가 없죠. 뭐 하도 맛있는 걸 많이 해줘가지고 먹는 입은 제가 고급이 됐습니다. 이게 자꾸만 높아져가지고 근데 이제 직접 만들고 이런 거는 뭐 제가 손댈 이유가 없죠. 왜냐면 다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하이간만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그런 냄새가 날 정도로 이제 되게 신기했었습니다. 요거는 전부 이제 저희들 식초 그거 이렇게 한 거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발효 음식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99% 미생물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이 미생물한테 약간은 이 미생물들이 지금 추운지 더운지 아니면 얘들이 배가 오픈인지 얘들이 지금 기분 좋은지 얘들이 지금 아주 행복해하고 편안해하는지 이 정도만 이렇게 비유만 맞춰줄 줄 알면 됩니다. 춥다 그러면 조금 이제 따뜻하게 해주면 되고 덥다 그러면 약간 시원하게 해주면 되는 거고 얘들이 지금 뭐 저희들끼리 막 이렇게 막 기분이 좋아서 덜 뜨고 있으면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으면 이제 좀 차분해지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비유만 맞춰주면요. 발효는 다 됩니다. 그래 대부분 옛날에는 이제 그 식초 이런 거 만들려고 그러면 명인이 아니면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적으로 뭐 산에서 이제 뭐 공기 좋은데 물 좋은데 장도 가지고 식초를 만든다. 저는 그분들 되게 존경합니다. 어떻게 발효 종작용을 사용도 안 하고 자연의 균만 가지고 아주 좋은 그런 식초를 만드는 그런 분들을 저는 명인이라고 그러고 장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었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지리산 꼭대기에서 아무리 물 좋고 공기 좋은데 사더라도 중국에서 황사 한 번 오면 어떻게 됩니까? 황사 오면 그 있는 장독들 싹 다 오염돼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황사 올 때 뭐 그걸 갖다가 비닐으로 막아준다. 뭐 어쩐다. 옆에 뿌리진 황사는 그럼 어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에 물 좋고 공기 좋고 할 때는 우리 조상들이 그게 다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공해 세상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효 야무지고 실하고 건강한 발효 종작용을 거기다가 넣는 거죠. 넣으면 이제 얘들이 그걸 장악을 해가지고 이제 아주 안정적으로 발효가 빨리 된다. 그거 물어보지 마십시오. 발효의 비결은요. 기다림입니다. 느림이 발효의 비결이에요. 천천히 이렇게 발효하게 되면 기가 찬 맛이 납니다. 어떤 분들도 이제 저희들 이거 이제 유인균 유원플러스 사용을 하게 되면 6개월 안에 식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온도 잘 맞추고 환경 맞추고 하면 6개월 안에 만들어낼 수 있는데 저는 발효 식초 그렇게 만들지 마라. 무조건 1년은 가야 된다. 1년 이상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1년이라는 건 뭔가 아니 봄에는 봄의 기운이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여름에는 여름의 기운이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가을에는 가을의 기운이 들어가고 겨울에는 겨울의 기운이 그 식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봄의 기운이 뭐냐. 봄 하면 우리가 이제 신맛을 이야기하잖아요. 상큼한 그런 나물 뭐 이런 게 전부 봄의 기운이에요. 그러면 식초에 그 신맛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화 여러분들이 고기 화의 맛이 뭔지 잘 몰라. 그러면 고기 태워가지고 먹어보십시오. 그 삼겹살이나 이런 거 태워가지고 먹으면 새까맣게 태워가지고 먹으면 어떻게 되냐. 쓴맛이 납니다. 그게 화의 봄맛이에요. 그다음에 금 가을의 맛. 가을의 맛이 뭐야. 여러분 매운 신라면을 먹으면서 가을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가을의 맛입니다. 그다음에 수. 수의 봄맛은 뭐야. 소금 입에 넣고 이게 수의 맛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짠맛이에요. 이런 식으로 봄의 맛, 여름의 맛, 가을의 맛, 겨울의 맛이 식초 안에 들어가야지. 그게 저는 자연 발효 식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뭘 빨리 만든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닌데 빨리 만든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느림이 발효의 멋이고 느림이 발효의 매력이고 발효의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오늘은 네 번째인 건데 앞으로 30개 정도, 30개 이상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제가 만들 건데 이 이유는 발효 반찬 가게를 앞으로 많이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중간중간 골목골목마다 발효 반찬 가게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크게 열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가게든 어떤 사업이든 크게 하면 위험도 커집니다. 저희들이 주장하고 원하는 것은 발효 반찬 가게는 5평만 하면 충분합니다. 반찬을 반찬 가게에 와서 테이블에 앉아서 먹고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꼭 시식하고 싶으면 서서 시식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효 반찬 가게는 5평만 하면 충분하다. 그리고 꼭 좀 더 넓히고 싶다 그러면 6평, 7평, 9평, 10평 이내로 하면 충분하다. 더 이상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택배 이런 게 엄청나게 잘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 한두 분만 와서 이런 반찬이 있네요, 이런 게 있네요. 맛 한번 보고 그다음부터는 전부 전화로 아니면 스마트폰, 카카오톡 이런 걸로 해서 택배로 주문하면 돼요. 그걸 뭐 때문에 와가지고 그걸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게가 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큰 발효 반찬 가게를 했을 때는 위험도 크다고 그랬죠. 그럼 작은 발효 반찬 가게를 하게 되면 위험도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줄어듭니다. 그리고 뒷골목으로 갈수록 가게의 새가 어떻게 되죠? 월 새가 훨씬 더 싸지죠. 그리고 목 좋은 데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가게의 새가 굉장히 비싸지는 거죠. 그게 전부 원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뒷골목도 좋고 심지어 상가 2층, 3층도 좋다. 어차피 입소문입니다. 어차피 입소문이에요. 발효 반찬 가게는 먹는 사람들은 건강을 생각하고 자기 몸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와요? 요즘은 SNS 있잖아요. SNS 그리고 카카오토, 카카오 스토리니 이런 그게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게 새 100만 원 주는 것보다 차라리 SNS에다가 한 달에 30만 원씩 광고 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런데 그 광고도 요즘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지역, 내가 만약에 여기가 효수동이다. 그러면 효수동하고 그 인금만 광고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데 그 인금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게 근처만 그리고 그 가게에도 예를 들어서 40대에서 50대 주부를 대상으로 아니면 혼자서 자취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면 그 사람을 타켓으로 가게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꾸준하게 한 달에 한 30만 원 그렇게 여러분들이 쭉 하다가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 된다, 장사가 잘 된다, 직원도 한 명 뒀다 이러면 손님이 더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광고비를 늘리면 돼요. 30이 50대고 50이 100만 원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광고해서 수입이 300만 원, 400만 원 더 생긴다고 그러면 저 같으면 100만 원 광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은 옛날처럼 이렇게 목 좋은데 권리금 많이 주고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직하게 이 음식은 썩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 보니까 국산 김치 어쩌고 그러는데 그 속 있죠? 김치 만들 때. 그 김치 공장이 그걸 한대요. 저기 배추는 국산 걸 써요. 배추는 쓰는데 그 속은 중국산 걸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TV에 나오고 제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썩이면 안 돼요. 가격 조금 더 받으면 됩니다. 1,000원 하는 거, 1,200원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가격 받는 거, 그게 사실은 더 정직한 거고 그게 더 이걸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 잘 나간다, 뭐 잘 나간다, 뭐 어쩐다. 그런 여러분들이 머리 쓰지 말고 음식을 제대로 만드는 거,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적으로 발효 이런 것도 물론 되지만 저희들 유인균이나 유원플러스균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잘 된다. 이거는 광고입니다. 제가 이거 판매하는 회사에 제가 대표다 보니까 이거 먹고 살라고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이거 구입하고 싶다. 여기 있죠? 여기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를 해도 되고 문자를 해도 됩니다. 이제 오전에는 이제 저희들이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바쁘거든요. 지금 영상 만들고 있는 것도 지금 오전입니다. 지금 시계가 9시 7분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영상 만들고 하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전부 떨림으로 다 해버리고 전화 자체를 아예 안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문의하고 뭐 이럴 때는 이거 해가지고 집에서 한번 나 한번 해볼래.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구입을 하면 됩니다. 이제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이제 5시 넘어가면 또 이제 저녁에 또 저희들이 또 뭐 일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2시에 5시 사이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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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